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영어 범훈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부터 2021 3월 고등학교 1학년 학평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자,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지금부터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할 텐데 제가 이번에 맡은 파트는 후반부입니다. 35번부터 45번까지 제가 깔끔하게 해드릴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제가 맨날 해설 강의마다 초반에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해설 강의잖아요. 그래서 문제에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문제를 푸냐 거기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문제를 풀면 정답이 뿡! 하고 이렇게 3번이 나옵니다.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강의입니다. 절대로 이 강의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내신을 대비하실 수는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알겠죠? 다시 말하면은 제가 문장 하나하나를 다 해석해드리고 다 분석해드리고 문법이랑 막 서술형이랑 어휘랑 다 분석해드리고 그런 강의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해설 강의라는 컨셉 자체에 맞게 문제풀이로 가는 가장 빠른 답 가장 효율적인 답 그거를 좀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여러분들 학평이 내신에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제가 또 학평 전용 강좌가 있어요. 6강으로 구성이 된 굉장히 이제 볼륨이 크거든요. 굉장히 자세하게 분석해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강좌가 따로 있으니까 내신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 컨셉에 맞는 강좌에서 또 만나뵙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설 강의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35번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둥탁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그랬어요. 자 이런 걸 이제 무관한 문장이라고 하는데 뭐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 문장 혹은 두 번째 문장 정도까지 읽고 이 글의 주제 소재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 2, 3, 4, 5번 중에서 주제에서 벗어나 있는 하나를 찾는 거잖아. 맞죠?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갈게요. Today's music business 오늘날의 음악 사업은 또는 뭐 음악 업계라고 해도 돼요. 그것은 has allowed 허락해 주어 왔습니다. 누가 뭐 하는 걸요? 음악가들이 to take matters into their own hands 오 좀 어려운 표현이 나왔네요. 있는 그대로 해서 그러면은 자기 자신의 손으로 일처리를 한다 이거예요. 자 근데 take matters into one's own hand 요게 수거로 딱 나와있어. 사전을 딱 찾아보시잖아요. 그러면 직접 일을 하다 또는 일을 직접 하다 요렇게 딱 나와있어요. 오케이?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날의 음악 사업은 음악가들이 자기 스스로 일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어 왔습니다. 가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1번 Gone are the days of beauty 오 또 나왔어. 또 이게 야 이 좋은 표현들이 막 나옵니다. Gone are the days of 엄청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뭐뭐뭐뭐던 시절은 가버렸다. 이거야. 뭐뭐던 시절은 갔다. 오케이? 그럼 뭔 시절이 갔냐면 음악가들이 기다리던 시절이 갔다 이거야. 오케이? 근데 누가 뭐하기를 기다리던 지금 보시면 For a gatekeeper 이게요. 의미상 주어이고요. 그 다음에 요투브 정사 오케이? 요투브 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For a gatekeeper이에요. 그러니까 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어떤 시절이 갔냐 음악가들이 기다리던 시절이 갔어요. 누가 뭐하는 걸 문지기가 말해주도록 기다리던 시절 자 근데 문지기가 누군가요? 여기 부연 설명 되어 있네요. 자 someone who 꾸며줍니다. 어떤 사람이요? Who holds power. 아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네. 그리고 and prevents you from being let in 그랬어요. 여러분 원래 let in만 하면 들여보내주다예요. 근데 지금 앞에 being let in이 돼가지고 수동태 표현이 됐죠. 그러면 들여보내지다예요. 그럼 보세요. 자 권력을 쥐고 있으며 당신이 들여보내지는 것을 못하게 막아버릴 수도 있는 사람이야. 그럼 어디에 들여보내지는 거? 이 음반 업계에 이렇게 발을 딛고 들여보내줄 수 있는 걸 단칼에 그냥 거절해버리고 막 막아버릴 수 있는 그런 힘있는 사람이라고요. 알겠죠? 권력자 쉽게 말해서. 그게 이제 문지기예요.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음악가들이 누가 뭐하는 걸 기다리던 시절이 갔다고요? 이런 힘있는 문지기가 말하는 거야. 자 참고로 여기서 이제 at a label or TV쇼 하게 되면 이제 음반사 또는 TV쇼입니다. 자 여기에서 종사하는 이 문지기들이 말을 해. 뭐라고? They are worthy of the spotlight. 자 Be worthy of. 무언 무엇을 받을만하다예요. 뭐뭐를 받을만하다. 직역하면은 뭐뭐 할만한 가치가 있다 이거지. 그러면 그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만한 사람들입니다. 라는 말을 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시절이 갔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자기가 막 능력이 뛰어나고 해도 막 데뷔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얘기죠. 다 이제 그 음반 업계의 그 굵직한 이 주름 잡는 그 분들 소수의 분들의 마음에 들어야지만 내가 이제 음악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네. 맞죠? 어. 그잖아. 내가 암만 뛰어놔도 그 윗사람이 아 나 김범부라는 사람 싫어해. 야 쟤는 절대 쓰지 마라. 그럼 나는 평생 데뷔할 수가 없게 돼버립니다. 실력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소수의 권력자들이 이렇게 쥐락펴락 하던 그런 시절은 어떻게 했다고? 가버렸다고요. 되셨죠 여러분? 네. 계속 갑니다. 음.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문장이랑 1번 문장이랑 연결이 어때요? 괜찮네. 괜찮네. 왜? 첫 번째 문장 어떻게 됐어? 이제 음반 업계가 음악가들로 하여금 자기네들 스스로 일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어왔다 그랬으니까 적절하네요. 연결이. 그치? 그 다음. In today's music business 자 오늘날의 음악 사업에서는요 You don't need to ask for permission 당신은요 Ask for 이게 요청하다요. 당신은 허락을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뭐 하기 위해서요? To build a fan base 팬층 팬층을 만들려고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돼 이제 더 이상 그리고 And you no longer need to pay thousands of dollars to a company to do it 당신은 더 이상 수천 불의 돈을 회사에게 지불할 필요도 없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 이 시간에 키는 것도 결국 이제 팬층을 만들다 겠네요. 그쵸? 옛날에는 내가 뭐 팬덤을 만들고 싶다고 해도 넷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음반사에서 다 이게 해주는 거였어. 그치? 권력을 주고 근데 지금은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 내가 독자적으로 팬층을 구성할 수도 있는 거다. 오케이? 그러면 2번도 적절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There are rising concerns 음 대열이지 대열하는 뭐뭐가 있다죠. 보니까 자 증가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려 근데 뭐에 대한 우려가 있대요? Over the marketing of a child musician 자 아동음악가의 마케팅에 대한 우려가 있대요. 갑자기? 아동음악가에 대한 마케팅 얘기를 갑자기 왜 하지? 벌써 벗어난 거 무슨 해 보이시죠?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자 Using TV Auditions 자 TV 오디션을 이용해서 그 아동음악가를 이렇게 마케팅하는 거 이걸 두고 우려가 증가하고 있더라. 이거는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는 실컷 뭔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제는 음악가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자기가 독자적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글이었잖아요. 얘는 주제에서 완전 벗어났으니까 정답 몇 번이야? 3번 그럼 3번을 체크한 다음에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4번 문장도 읽어봐야죠. 다시 이제 그 원래 주제로 돌아왔는가 Every day 매일마다 Musicians are getting their music out to thousands of listeners 어우 돌아왔네요. 자 매일마다 음악가들은요 Are getting their music out 자신들의 음악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수천 명의 청자들에게요. 근데 뭐 없이 어떤 외부적 도움 없이 그러네 다른 권력자들 외부적인 도움 없이도 스스로 작업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음악을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개할 수 있다. 다시 돌아왔죠? 정답은 3번입니다. 끝